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호텔에서 벨크를 시작했었고요. 시골에서 시골 빵집을 하면 어떨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찹쌀이라든지 아니면 도둑의 마늘 그다음에 꿀 이런 농산물 특산품을 이용하여 최대한 투박하지만 건강한 빵을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설탕을 덜 쓰고 화학재를 덜 쓰는 이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